자 너도 이제 혼자 밥 밥 먹어야지 언제까지 먹여달라 볼까요? 밥그릇 위에서 위태 위태 징순이 찬밥? 아니야 징순이 찬밥 아니야 착해 막 늘어다녀 이제 이제 징순이 나는 거 몇 번 보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오오오 뭐야 왜 그래 이건 무슨 일이야 가취 등에 탔어 가취가 등에 탔어 징순이 등에 탔어 이거 어떡해 징순아 무지는 마 징순아 무지 마 징순아 무지 마 알지? 착하다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하고 놀았던 거 아니지? 둘이 내가 알아서 편집할 거니까 와우 멋있다 둘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 형 징순이 타고 있어도 꼬리 흔들네 기분 좋은가 봐 어? 괜찮아? 타고 있어도 괜찮아? 어 계속 올라온다 오 대박 이거는 무슨 어 동물의 세계나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언제 이렇게 친해졌어 아이고 깨라